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1일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명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는 10일 하루 동안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병원 관계자 1명과 보호자 1명이 지난 4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은평구 병원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관계자 등 1,220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양성 11명, 음성 515명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9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열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 관리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수검사에서 확진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병원 내 집단 발생과 개별 사례 연관성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코어트 격리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유증상자를 신속 검사하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하고 있습니다. 아멘